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부터 월 평균 2,4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8.4%에서 9.4%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당 한 달 평균 2만 9,300원에서 3만 1,75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민수용 요금 중 주택용은 8.4% 오르고 음식점과 이미용업, 숙박업,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8.7에서 9.4%까지 요금이 인상됩니다. 정부는 최근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 원료비를 동결했으며 정산 단가를 반영한 결과 이가치 요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